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설계 20 메인 디자인 컨셉 정의 프로토타입 검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된 프로토타입의 데모를 통해서 기술 요건이 잘 구현 되었는지 평가하구요 고객사의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의 환경을 소축하고 테스터를 선정하며 기능 범위 구현 수준 접근 방법 등을 체크해서 수정 보완을 진행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목적 저학 디자인의 컨셉 페이지의 표준 속도성 주요 기능들을 보고 프로토타입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아멘